연락도 없이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그냥 조금 바빴다며 웃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 유리 만날 때 자꾸 누굴 부르려 하고 마지못해 대꾸를 하고 딴 생각에 마냥 잠겨있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중반 중에 보고 싶다 전화 와서 달려나가면 그냥 나의 품에 안겨 한참 울면서 끝내 아무 말이 없다가 참 미안하다고 늘 고맙다는 그건 어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유 없이 한숨을 쉬고 어색하게 웃음을 짓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싫어졌냐고 좋아하긴 한거냐고 좋아하긴 한거냐고 몰아세울 때 그냥 나의 손을 잡고 한참 울면서 끝내 아무 말이 없다가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왜 이러는지 그건 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이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달콤하자 ikum feature 장마pros 감사합니다.